10초짜리 말고 시간을 되돌리면 될 수 있어. 다시 좀 살아나면 나는 내가 딱 살아나면 바로 계리 아프시킬게. 아 좋네. 바로 나가면. 그럼 벌칙을 할게 돼. 할게 돼. 일단 벌칙을 멸해야지 우리가.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어. 계리 형이 이기면 우리 다 벌칙 받어. 너 누군가 하나도 없니. 우승이 형. 오빠 뭐야 우승아. 오빠. 지금 우리 셋이 힘을 안 왔지만. 그래. 계리 오빠가 우승이야. 맞아 맞아. 롤러리 있어서 어쩔 수가 없어. 맞아 맞아. 그러니까 계리 형이 너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으니까 네가 좀 뜯으면 안 되는 거야. 아니 뜯는 게 문제 아니야. 어떻게 잡으러 롤러리 있는데 내가 잡히지. 그럼 롤러리 계속 떨이냐고. 아니 같이 가자 롤러리 계속 잡아줘. 그래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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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빠. 지효야. 언제 왔어. 야 같이 있어 이렇게. 야 지효야. 두 손을 잡아 두 손을 잡아 두 손을 잡아. 야 이렇게 얘 못 되겠어. 오빠 우리 악수로도 하자. 그래 그럼. 반갑다 진짜. 반갑다. 반갑다. 아니 형. 아니 형. 무슨 소리야 형. 이게 왜 시간 돌리려고 그러지. 뭘 어디로 돌릴까. 10년 전. 10년 전. 10년 전. 10년 달러. 형 반가워. 오빠 오빠가 오늘 멤버스윅크 주인공이야. 진짜 반가워. 하이파이 하이파이. 진짜 사랑해. 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. 오빠가 아니면 이렇게. 둘 중 한 명이잖아 지금. 오빠가 아니면 둘 중 한 명이잖아 지금. 오빠가 아니면 이제 둘 중 한 명이잖아 지금. 오빠가 아니면 둘 중 한 명이잖아 지금. 이렇게 하고 ambitions. 아니 왜 이쁙해. 잠깐만 잡아 당стра아 당 Antheni야. 아니 왜 이래. 아니 빨리빨리 빨리аст. 지효야 제발 제발. bullet. 원길이 많아. 하야 누구한테 뜨겠니? 룰룰 아니 결의를 아웃시켜야죠 야 나 사실 나 아웃 안 되는 거거든 오케이 나 아웃 안 되는 거거든 나 아웃 안 되는 거거든 그래 야 지금 지금 어쩌냐 지오를 확 뜯어버리는 거야 알아서 갈게 가서 그냥 애드립으로 할게 어? 야 광수야 나 새끼 너한테도 부를게 나 되게 죽인 거 같지 형 정전이 지금 다들 다 잊었지 근데 나 보는 순간 어 살았네 싶을 거 아니야 너랑 나랑 뭉쳐야 되겠다 안 되겠다 형 아니 개명이 너무 쎄 순간 너무 쎄지 주인아한테 가야 돼 그래요 괜찮은거 깨싶어 광수수와 강수수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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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야 돼 이번에 잡아야 돼 이번에 잡아야 돼 이번엔 잡아야 돼 이번엔 잡아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